자, 40번 자, 40번의 핵심 내용은 주제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이 의견을 달리하게 할 때 증가한다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게 되잖아 그럴 때 흥미가 막 증가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면 흥미가 증가하지 않고 자, 해보시다. Nancy Lowry and David Johnson은 conducted 했다 An experiment. 실험을. The study of teaching environment. 교수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자, where가 환경을 수식하잖아. 관계부사지. 물론 틀리게 낼 때는 뭐를 낼 거다. 위치로 바뀌면 틀려. 물론 뭐는 맞는다? 이 위치는 맞는 거야. 자, 그러면 교수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5th and 6th graders. 5학년과 6학년들이 were assigned. 배정된. 배정된. To interact. 상호작용하도록. On a topic.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 여기 당연히 문법. 동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with one group. 한 그룹에서 the discussion. 그 토론은 was let. 이끌어졌다. in a way that. dead year. 라는 방식으로. 자, 여기도 이끌어졌다 해서 bit plus ppi. 자, 어떤 방식으로? 밀치한 에그리먼트.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 됐지?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더 웨이 다음에. 이거 이게 바뀐 거는 이니치가 바뀐 거야. 웨이 다음에 asm. sorry. 웨이 다음에 위치가 바뀐 거야. 이거. 이거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가 아니라고. 원래 웨이 뒤에 하우라는 관계부사를 쓰잖아.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야.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with the second group. 자, 두 번째 그룹에서 the discussion. 토론은 was designed. 설계되었다. 자, 여기도 수동입니다. b plus ppi. to produce this agreement. 뭘 만들어내기 위해? 불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about the right answer. 올바른 답에 대한. students. 학생들은 who easily reached an agreement. 자, 쉽게. 쉽게 합의에 도달한 학생들은 what less interest.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덜 흥미가 있었다. and the topic. 그 주제에 studied less. 덜 공부했다. 그리고 what less likely to visit. 덜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다. be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잖아. the library. 도서관을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흥미가 떨어져서 그건겠지. 흥미가 떨어지니까 공부 덜 하게 된다고. 합의에 빨리 도달하면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자, 도가 혼자 쓰이면 다 그러나요. how ever랑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was revealed. 드러났다. 자, 얘도 수동이야. b 플러스 p p. 자, when 언제 teachers. 선생님들이 showed a special film.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about the discussion topic. 그 토론 주제에 대한. during lunch time. 점심시간 동안에. only 18% 단지 18%만이 of the agreement script. 그 어디에 합의 그룹의. 합의한 그룹의. 단지 18%만이 missed lunch time. 점심시간을 놓쳤다. to see the film. 영화를 보기 위해. but 45% 45%는 of the student. 그 학생들의. 자, 학생들의.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학생이야. 불일치 그룹.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불일치 그룹으로부터의 학생. 예, 45%만이. stay the. stay for the film. 그 영화를 위해. 머물렀다. 자, 이해됐죠? 까지? the thirst. 그 갈망은. to fill a knowledge gap.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지식의 차이를 채우려는 욕망은. 욕망은. 여기에 볼게. can be more thoughtful. 더 강력할 수 있다. then the thirst for slice and jungle gems. 자, 여기까지가. 수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욕망이, 목마름이 더 강력한데 뭐보다? 어떤 욕망보다? 미끄럼틀과 정금일침에 대한 욕망보다. 그러니까 재미를 위한 욕망보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는 거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룹이. 자, 근데 여기랑 이제 동격이 있잖아. 지식 차이가 뭐야? to find out who was right within the group. 그룹 내에서 누가 그런지를 알아내려 하는 알아내려 하는 그러한 욕망을 얘기해야겠지. 갈망. 자, 됐지? 잘 정리하시고 주제 같은 거 꼭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